히드그룹 홍지원 사모님께서 교통사고 사망 현장에 있었다.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그 사망사고 피해자가 홍지원 사모님이랑 같은 보육원 동기라면 뭔가 이 구리구리한 악취가 풍기지 않아. 아 내가 이 떡밥을 조금만 뿌리면 이 언론에서 신나게 떠들어들 텐데. 원하는 게 뭐야. 긴 말 필요 없고 원하는 걸 말해. 니 나 같은 인간 말적이 뭘 원하겠어. 한 장. 한 장이면 충분해. 그럼 넌 자료야. 홍지원. 한 푼도 못 줘. 니깐 놈들 내가 몰라?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그놈들 돈주머니 되는 건 시간 문제야. 어떻게 하지? 그 놈 입을 어떻게 막지? 이 윤솔 변호사가 제 성추행 사건 누명 벗겨줬던 변호사예요. 저 이 사람 추천입니다. 윤솔이라면 이번에 우리 가야 마야 일도 깔끔하게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. 윤솔. 입도 무겁고 이번 건 해결하는 거 봐서 법무팀에 내 사람으로 심어놓기만 하면 내 손발이 될 수도 있고. 나한테까지 전화하는 걸 보니 홍지원 당신. 뭔가 곤란한 상황이 생긴 모양이지. 여보세요? 나예요. 가야 마야 할머니. 네. 안녕하셨어요. 근데 무슨 일이시죠? 내가 윤 변호사님께 은밀히 부탁할 일이 있어요. 지금 좀 만났으면 하는데. 내가 그리로 갈게요. 죄송해요. 제가 의뢰인을 만나느라 지방 출장 와 있어서요.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. 급하시면 전화로 말씀하세요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비밀로 해 줄 수 있죠? 절대 외부에 세워나가서는 안 되는 비밀이에요. 절 지금 변호사로 고용하시는 건가요?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서 상담 내용을 발설할 수가 없어요. 걱정 말고 말씀하세요. 좀 전에 과거에 알던 사람에게서 협박을 받았어요. 그 사람 뒤를 좀 캐줘요.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놈 입을 막아줘요. 그 사람 정보를 픽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? 사무장이 받을 수가 있어요. 제가 늦은 밤이라도 들어와 확인해 제일 먼저 처리해 드릴게요. 고마워요. 큰 신세지네요. 만약 이번 것만 잘 해결해주면 어떤 식으로든 큰 보상할게요. 약속해요. 약속해요. 천재는 시대에 더JA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